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단계 1등급 메이커 이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번에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고3 2015학년도 9월 평가 모의고사 2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글의 미주친 부분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인데요. 부동산 임대 시장의 특별한 특징이 뭐냐면요. It's tendency입니다. 어떤 경향인데 to undergo a severe and prolonged contraction phase입니다. 보시면 어떤 경향이냐면 어떤 것을 겪는데 굉장히 좀 심각하고 연장된 좀 늘어난 수축기를 겪는다라는 경향입니다. 보시면 부동산 임대 시장의 특징이 나왔고요. 보시면 좀 심각하고 연장된 좀 긴 침체기를 겪을 수 있다. 수축기를 겪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근데 more so than with manufactured product에요. 보시면 어떤 공산품이 그러한 것보다 더 심하고 그리고 더 연장된, 더 길어지는 수축기를 겪을 수가 있다라는 거다라고 시작했습니다. 자, 이 supply of manufactured product, 이렇게 공산품의 이런 공급 자체가 뭘 넘어서냐면 수요를 넘어서면요. 자, manufacturer, 이것을 만드는 공장이나 또는 이런 어떤 제조자들 있죠. 이 제조자들은 cuts back on output, 그러니까 이 생산 자체를 조금 더, 좀 생산 양을 줄여요. 자, 그리고 또 merchant, 상인들은 reduced inventory, 그러니까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체를 줄입니다. To balance supply and demand, 어떤 수요하고 공급의 어떤 이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제조자는 약간 좀 덜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상인들은 그 재고 자체를 약간 줄여서 조금 덜 쟁여놓는 거죠. 자, 그러나, 자, property owners, 이렇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이런 소유자들은 cannot reduce the amount of space, 어떤 공간의 양자체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공간이냐면, available for rents in their buildings. 그들 빌딩에 렌트를 위해서 이렇게 이용 가능한, 어떤 뭐 여기 여기 임대에 붙어있는 이런 방들의 숫자를 사실 줄일 수는 없죠. 이미 지어진 건물인데, 아니 뭐 조금, 뭐 이게 부동산 가격이 어떻다 해가지고 이걸 뭐 없애고 확 없애고 확 무너뜨리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방 자체를 이렇게 공산품 제조자들이 하듯이 줄이거나 이렇게 낮출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어떤 공간이냐면 that was constructed to accommodate business and consumer needs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적이거나 좀 개인적인 어떤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공간 같은 경우 어떨 때 만들어졌냐면, at the peak of the cycle입니다. 어떤 사이클의 정점에서, 그러니까 보통 어떤 주기의 정점이라는 것은 보통 호환계 얘기하는 건데 호환계에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렇게 빌려가지고 부동산 자체가 좀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많이 지어놓죠. 그때 이미 지어진 이런 공간들은 보시면 그대로 남습니다라는 뜻으로 remain이 나왔는데, 자, 이 내용을 뒤에 조금 더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고, 동사는 remain, remain의 동사는 보통 2형식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1형식 동사로도 쓰여서 그대로 목적화나 보호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지어지니까 호환계의 어떤 정점에, 어떤 주기의 정점에 지어졌던 모든 이런 부동산들이 그 공간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자, so, may considerate 하면 공실률이죠. 그것이 올라가고, and the downward trend 하면은 뭔가 임대료나 가격 자체가 낮아지는 경향들, 그것이 becomes more severe, 더 심각해집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계속 remain까지도, 자, 이 3개의 단어가 모두 다 의미상으로 적절한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임대료라는 것이 보통은 안 떨어져요. 보시면 below a certain point, 어떤 지점 아래로는 잘 안 떨어집니다. 근데 보시면 이 어떤 지점을 다시 설명하는 동격의 명사가 뒤쪽에 나오고 있죠. 다 맥시멈, 어떤 최고 지점까지입니다. 근데 이 최고 지점이 어떤 지점이라고 얘기하고 뒤쪽에 설명이 나왔는데 뒤쪽에 한번 내용을 읽어보셔야 이게 최고 지점인지 최저 지점인지 아실 수가 있어요. must be charged, 이렇게 부가 되어야만 하는, in order to, 뭐 뭐 하기 위해서 cover, 어떤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operating expenses 하면은 운영비를 보통은 충당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부동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여러가지 전기세도 들고, 뭐 수도요로도 들고 여러가지 들잖아요. 여러가지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 부가 되어야만 되는 어떤 최대 지점인 어떤 포인트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좀 이상하죠. 최대 지점이 아니라 사실은 이걸 최소한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내야 그래도 이익이 유지가 되겠다 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 거죠. 어떤 지점. 그래서 맥시멈이란 단어보다는 미니머미란 단어가 훨씬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이 단어를 미니머미란 단어로 어떤 운영비용이 충당되기 위해서 부과되어야 되는 가장 최소 지점인 어떤 지점 이하로는 사실은 임대료가 안 내려간다라고 보셔야 적절한 이런 문장이 되어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나왔고요. 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몇몇 오너들은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들을 거둬드릴 겁니다. 그냥 임대를 위해서 이렇게 열어놨다가 그냥 이거는 너무 손해보니까 그냥 안 팔아야겠다 하고 이렇게 거둬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둬드리답니다. 그 위에 어떤 그냥 열어놓고 또는 이렇게 돈을 손해보기보다는 몇몇 어떤 그런 부동산 매물들을 그냥 거둬드리고요. A few unable to subsidize the property. 보시면 이 property, 그 재산에 대해서 subsidize하면 어떤 돈 같은 것을 지불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정도로 보셔야 되겠죠. 그 몇몇들은 이 셀 같은 경우는 자타 공존 동사여서요. 팔다라고 해서 뒤쪽에 목적어 있어도 되지만 없는 상태로 자동사로 팔리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at distress price 하면요. 보시면 고통이죠. 일단 고통스러운 가격이니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별표 단어로 투매 가격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정말 팔면 안 되는 너무너무 싼 가격에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투매 가격이 사실은 팔립니다. 이 운영비도 충당이 안 되면 그냥 투매 가격이 팔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and lenders will repossess others. 보시면 랜더스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보통 임대한 사업자들 얘기하는 건데 보통 은행이기도 하고 은행이 아니고 개인일 수 있지만 대부분 은행들의 어떤 빚을 갖다가 사기 때문에 은행들이나 어떤 기관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기관들은 다시 repossess하면 다른 것들을 다시 소유한다. 즉 압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these may then 자 이것은 다시 어떻게 되냐면 placed on the market 다시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lower rental rate 더 낮은 임대 가격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further depressing the market 그래서 더 어떻게 되냐면 이 마켓 자체를 더 이렇게 침체시킬 수 있다. 자 이런 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 4번이 되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